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기사일입니다. 이날은 정치인들이 많이 태어나고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많이 태어나고 약사님들, 한의사님들, 나무를 돌보는 분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날입니다. 동해안에는 비바람이 상당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공쌤이 거쳐하는 사무실에서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해바라기 꽃은요. 그림은 돈을 두르게 하고 복을 준다 해서 이렇게 해바라기 꽃을 철학관에 비치하고 있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책도 쓰고 연구도 하고 또 이렇게 직접 상담도 하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가 수십 년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기사일의 지띠님들은 뭡니까? 형제수가 좀 있어서 금주론이 좋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좋은 여인이 생기는 그런 운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좀 있다 보고요. 복근한 줄 사보시고요. 자 그죠. 소띠님들은 뭡니까? 오늘 사축학금이죠. 이사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성경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도 되는 무방한 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범띠님들 영마살이 들어와서 해외여행이나 차박이나 멀리 떠나는 운이 와 있고요. 그죠. 그러나 멀리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말띠님들 동료가 생기죠. 그래서 이웃이 생기는 그런 친구가 생기는 운이라고 멀리 있던 친구가 소식이 오기도 하겠죠. 좋은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띠님들은 뭡니까? 오늘 무난한 하루가 되죠. 그래서 동료가 생기고 건강이 좋아지고요. 믿음이 생기는 그런 운이고 가정이 화목한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양띠님들도 그죠. 오늘 무난한 하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원생님들은 그죠. 육합이 들어와서 매매라든가 이사라든가 수술이라든가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좋아지는 그런 날이 되겠고요. 자 닭띠님들은 그죠. 우리가 삼합이 들어오면 그지 사도 금전운 또 모든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하루가 되겠고요. 특히 이런 날은 연애도 잘 되고 자영음도 잘 되고요. 또 금전운이 좋아서 횡재수도 좀 있으니까 복근도 한 줄 사보시고요. 또 이렇게 운이 좋은 날은 건강도 이렇게 운동도 잘 됩니다. 그래서 면발 걷기를 많이 해보시면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요. 개띠님들은 또 오늘은 약간의 원진살이 있으니까 이별 수가 있으니까요.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고요. 안 좋은 날 꼬이다 보면 만나다 보면 꼬이거든요. 괜히. 그래서 괜히 안 좋은 날 입씨름이 생겨서 연애하러 갔다가 오히려 깨지는 수가 있죠. 사람은 말 한마디에 사랑도 주고 받고 하지만 또 영혼이 멀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업이라 그러죠. 사람은 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을 때도 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말 한마디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남에게 복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은 늘 세 분 생각하고 한 분 말하는 우리가 3,4,1원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생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돼지띠들은 그죠. 오늘 역마살에 들어와서 멀리 자박이나 여행이나 그죠. 이렇게 떠나는 그런 운이 와 있죠. 그래서 오늘 가셔도 무방한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 또 그죠. 늘 하루를 참으면 백날이 편합니다. 그죠. 또 그죠.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내 탓이요. 그죠. 자꾸 남의 탓을 하다 보면 원망만 생기고 그죠. 원망이 생기다 보면 간만 나빠지고 그죠.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봄비가 많이 여기는 많이 내리는데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도 또 건강하고 행복한 봄비를 마주시기 바랍니다. 팔봉사님의 또 소초 영상 짧은 영상에는 비와 더불어 비오는 저기 뭡니까. 저 부두가 그죠. 또 영일대 해석장을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같이 경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좋아요는 아무리 눌러도 돈이 안 드니까 어르신네들 좋아요, 음지척 눌렀는 데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음지척을 눌러주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날이 좋으면 야외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또 좋은 구경을 시켜드리겠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팔봉사님 사무실에서 올려드렸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